두 번이나 널 그렇게 보내버리면 나는? 나를 어떻게 살아? 말을 했어야지! 시간이 없다! 왜 재혼했냐? 내 자리 다시 내야둬라! 말을 했어야지 말을!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? 내 자린 이미 없잖아. 너도 이승에 밀어따버리고 올라가 다시 뛰어나보려고 그랬단 말이야! 근데 네가 나 안 놔줬잖아. 네가 나 못 가겠잖아! 미안하고 근데 계속 사라지니까 미안하고